미나리를 준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끊어서 손질해 주세요 이런건 먹으면 좀 새거든요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4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물기 쏙 뺀거예요 씻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 부분은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묻혀 놓으면 너무 숨이 팍 죽거든요 식초를 조금만 해서 물에 타세요 잘라놓은 미나리를 살짝 물에 담그세요 새우를 먹을거라 식초물에 살짝 담그는 거예요 살짝만 담궈 놓고 물을 조금만 채 썰거예요 조금 넣으면 아삭아삭하고 또 맛있어요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채를 썰어주세요 너무 곱게 안 썰어도 돼요 요새 뭐가 아주 맛있더라구요 오징어를 칼집을 낼 거예요 이렇게 이건 생물 오징어인가요? 그렇죠 만약에 칼집이 내기 힘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냉동으로 해도 되나요? 네 냉동해서 해도 돼요 이거는 살짝 살짝 칼끝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칼집이 이쁘게 났어요 이걸 끓는 물에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물이 막 끓고 있을 때 오징어를 여기다가 살짝 넣으세요 정말 살짝만 넣으셔야 돼요 오래 붙이면 질겨져요 오징어가 살짝만 오그러지죠? 이쁘게? 네 그러면 건주세요 바로 건지네요 그럼요 그런 다음에 또 다리도 한 번에 안 넣는 이유는 온도가 딱 떨어지잖아요 끓어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리 따로 몸통 따로 넣는 거예요 이래서 식혀주시면 돼요 미나리를 이렇게 물에서 건주세요 한 10분 정도 담궈놨죠?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안 담궈놔도 돼요 잠시만 담궈놓으면 돼요 오징어를 이제 썰을 거예요 이렇게 반 잘라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돼요 칼집을 내는 것은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들어가라고 제가 그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예쁘잖아요 예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분리되죠? 네 큰 것만 한 번 딱 잘라 보고 이렇게 그대로 데쳐놓은 오징어에다가 물을 넣으세요 한 번 슬쩍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가진 양념에 들어가면 돼요 대파 다진 거 약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미나리 향이 죽으니까 마늘 약간 생강청 약간 그 다음에 고추장 수부키 한 스푼 이거는 조금 더 넣고 덜 넣고는 고추장 간에 따라서 가감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살짝 묻히세요 이제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그죠? 이렇게 마른 고춧가루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식초를 넣을 거거든요 설탕 한 스푼 식초 하나 둘 셋 그래서 살살 주물어 볼게요 이때 새콤달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잡숴보고 간을 본인이 더 넣으면 돼요 단게 부족하면 단 걸 좀 더 넣고 식초가 부족하면 식초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물기를 뺀 미나리를 넣어요 그리고 통깨 이러기 때문에 간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물기가 안 생기죠? 여기에 물엿 한 스푼 이렇게 다 된거예요 미나리 오징어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철 미나리를 이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청 Hawaii net ND 남 Wa irm 여러분